아가 1장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계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앗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수떼를 치며 기다려보아라.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렘 말과도 갔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별꽃송이라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무엇이 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우리 집 들부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나의 사랑. 내